오케이 박총룡 파닉스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소리 스푼 그래서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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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스 프 프 오 넷 합쳐서 스푼 스푼 오오는 항상 뭐 된다? 오오 소리 스푼 스푼 스피 오오 오오 엔 소리 스푼 스푼 오케이 계속해서 B L U E 오케이 I am looking 그래서 모여서 루 루 하나씩 부 부 부 합쳐서 루 루 오케이 유는 유 우 어 중의 우 루 그래서 합쳐서 루 블루 소리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소리 루 루 쓰기 S 아니 B B L U 루 블루 오늘 S를 많이 봐가지고 오케이 S O A P S A P 모여서 소 소 소 하나씩 스 오 오 푸 프 합쳐서 소 소 소 오에 있는 오 알습니까 네 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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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뭐든아 소 소 뜻도 배웠잖아 페드에서 비누 아 비누 오케이 소리 M O R 문 문 하나씩 무 우 우 우 네 합쳐서 문 뜻이 뭔데 달 해 소리 문 쓰기 M O O N 소리 문 문 해 소리 G L U E 소리 글루 하나씩 그 으 유 글류야 글류 우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G는 그 G 중에서 그 유는 유 우 어 중에서 우 그래서 합쳐서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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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 N O W 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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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S N O S N O 하나씩 S S N O O O 합쳐서 S N O S N O S N O S N O O O W N O O 윈도우 W I N D O O O 소리 윈도우 윈도우 하나씩 우 이 느 드 드 오우 오우 합쳐서 윈도우 오케이 그래서 W는 항상 우 우 되고 I는 I, E, O 중에서 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윈 그 다음에 O, W는 우 오우 또는 아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도우 다 합쳐서 윈도우 윈도우 오케이 소리 윈도우 쓰기 W, I, N, D, O, W 소리 윈도우 윈도우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C, O, A, T C 소울트 뭐라고? 소울트 소울트 소울트야 하나씩 콧 콧 콧 콧 콧 콧 하나씩 크 오우 오우 트 합쳐서 코우트 씨는 스크 스크 중에서 크 오에 있는 오우 오우 그래서 다 합쳐서 코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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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코우트 수기 C, O, A, T 코우트 코우트 큰일날 뻔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제 곧 C레벨로 넘어갈거야 다음달부터 C레벨은 기초회화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파닉스만 하는게 아니고 단어도 외워야되고 단어의 우리말 뜻도 알아야되고 문장도 알아야되 이제 영어하는거야 지금까지 파닉스구요 고맙습니다